안녕하세요 해외여행 조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인 스즈니스의 700컨터로 도와주세요 캠핑 갈거야? 응 네? 잠시 후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얼른 와. 강희 주차해야 돼. 일루와. 진짜. 강희 주차에 도착했습니다. 강희 주차에 도착했습니다. 강희 주차에 도착했습니다. 강희 주차에 도착했습니다. 자, 웃긴 놈이. 나 천천히 타고 가자. 타고 가자. 안 돼! 안 돼 있어 위험해 강아지! 그만 놔볼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리 와!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누가 오줌쌀해? 가자! 산책 가자! 아이고 아이고! 산책 가자! 아이고, 이리 와봐! 아, 코스 와봐! 너 얼굴 봐봐 비옥사로 황희 너가 잘못한 건 알아? 어? 오늘 아무 말도 안 하네 오늘은? 들어가지 말래 올라와 우리 진짜 못 살아 못 살아 이리 와 이리 와 나 앉아봐 몇 번째야 강희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아니 이렇게 높을 줄 몰랐지 넌 안 힘들어? 강희 강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얼른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지디 갔다 지디 강희 지디 갔다 야 빛 가져오길 잘했다 그렇지? 안 가졌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응 진두기 강희 잘했어 우리 강희 재밌게 놀았어 오구 잘했네 너도 힘들지? 오르막길 다녀서 너도 힘들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went emark 그리고 꼼꼼 꼼꼼 차bah 승 쫄기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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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오 오늘은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가보자. 가줄게. 가자. 가자. 맛있어. 맛있어. 이거. 식어야 돼. 식어야 먹을 수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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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서 떨고 있니? 먹고 싶어? 강이 하나. 나 하나 먹자. 짠. 저번에 친구들 왔을 땐 많이 했는데. 오늘. 오늘 또 잘 됐네요. 도둑밥을 계속 물을 mosquitoes을 터를 먹으러quarters. 맛있어. 맛있어. 재밌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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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진. 지금 고구마를 앞좌석에 놨는데 주라고 쩌라고 있어요 고구마 먹고 싶어? 어떻게 먹고 싶어서 기다려 누나 바빠 지금 울어도 소용없다 야 나 지금 바빠 줄거야 기다려 맛있어? 뭐 이렇게 생겼냐 응? 맛있어? 으악 꺽 우유 쩝 쩝 쩝 쩝 쩝 전자빵이 인근 이제 귀신을 이쁘다 이제 울면을 갈 거라 왔습니다 깜짝놀라 이 똥구멍밖에 안보인다 제가 오늘 여기 예약하면서 A 사이트가 거의 산 꼭대기 쪽에 혼자 동떨러져 있는데 거기 저밖에 예약을 안 했더라구요 그래서 좀 무서울 것 같다 싶어서 우선 토킹 텐트는 연결하고 트렁크 문은 닫고 차문을 잠그고 자자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이렇게 막상 닫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엄청 열려있을 때 보다 뭔가 더 안락하고 뭐지? 뭔가 더 안락하고 더 안전한 기분? 지금 강의는 꿀잠을 지고 계십니다 거기서 자거야? 왜 거기서 자? 아파들 자자자 캡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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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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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